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순우 기자, 머니트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 LG, SK, 배터리 전쟁 과연 누가 이긴 건지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트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 하나하나 해주시겠습니다만 누가 이긴 겁니까? LG가 이긴 거죠. LG가 이긴 거예요? ITC 소송에서 LG가 이겼으니까 돈을 받은 쪽은 LG고. 그런데 이게 다들 어느 정도 합의를 할 거라고 생각들은 하셨었잖아요. 이게 워낙 큰 비즈니스인데 10년 동안 영업을 못하면 접어야 되는 상황인데 하긴 하겠지. 그리고 3조 나오고 1조 나오니까 대충 한 2조쯤에서 합의 보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잠깐 뉴스부터 설명해 주면 일단은 거부권 행사하기가 원래 오늘 거부권 행사하는 날이었거든요. 하여튼 대통령이. 결정한 날이었는데 하루 앞두고 이게 됐으니까 뭔가 좀 극적인 느낌은 좀 있었죠. 주말에 나오기도 했고. 그것도 줌으로 화상회의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워낙 급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줌으로 하는 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줌으로 해서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ITC 결과 나온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기 전이었을 때 취재를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보도를 잘 못했습니다. 왜? 엠바고? 엠바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내용 확인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괜히 긁어부수름만 들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킬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다들 아실 거고. 이제 났으니까. 그때 ITC 판결 이후 취재를 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은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확정이 된 건 아니었는데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에서 미국에 있는 거래처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니네 계속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건 맞냐.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가 열심히 해볼 건데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를 공급받아서 개발해야 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 지금 4월 12일 이후에 영업을 못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한테 지금 해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실무자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확답을 줄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위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위에다가 예를 들어 상무님 전무님 우리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 위에도 모르고. 위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밑에 실무자들이. 거기서 실무자들은 그냥 고객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계속 붙잡고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줄 수 없고. 그런데 사실 그 위에 실무자들의 사업 부장들도. 모르지. 이거는 사업 부장 정도 레벨이 아니고 탑 레벨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이게 단순히 안 되는 게 아니고 영업, 마케팅, 제조 조달. 그러니까 영업 자체도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말도 못 건네도록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12일 이후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쩌라는 거냐라는 분위기가 되게 심했었고 굳이 거부권 행사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은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서 lg 쪽에서는 계속 합의금 얘기를 계속 했어요. 우리는 너네를 죽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sk 쪽에서는 니네 그렇게 돈 많이 달라는 건 목적이 합의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죽일라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를 죽일라 그러는 사람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sk에서는. 그런데 lg에서는 계속적으로 합의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죽일라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들은 너무 간격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lg가 얼마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죽일 거 아니고 돈 얼마? 처음에 3조 얘기했었죠. 처음에 3조? 그랬더니 sk에서 3천억 얘기하니까. 3천억? 네. 그러니까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증벌적으로 해서 5조 물릴 수 있다. 그리고 또 유럽에다가 또 하면 이거 8조, 10조 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 어쨌든 1조 원은 현금으로 1조 원은 로얄티로 해서 합의금 2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얄티도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게 되면 로얄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얘기가 좀 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가 지금 돈 벌고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대단하게 돈 번 거 지난 분기, 지난해 말 이 정도의 돈을 벌었던 거지. 그러니까 돈을 한 번에 3조를 주면 비즈니스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lg에서 10일 걸었던 것도 너네가 그러니까 sk에서 3천억 얘기한 것도 아니 우리가 너네 설사 비밀을 가져갔다 치더라도 그거 가지고 번 돈이 얼마 된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그러냐라고 했을 때 lg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너네가 그것 때문에 수백조, 수주를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앞으로 벌 돈에 대한 합의금을 로얄티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될 거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와 더불어서 국내외 모든 쟁송을 취하고 10년간 추가 쟁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한 번 sk와 lg의 과거 히스토리 쟁송 관련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때도 10년 쟁송 안 하는 거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거를 한 번 쌓아본 사람들이라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절차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1조는 그럼 현금으로 일시불로 주고 나머지 1조는 파는 대로 로얄티 형식으로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네.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얄티를 줘야 된다는 건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익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 로얄티를 줘야 되면 원가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말 극단적인 두 가지 취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 초에 후배 기자가 LG화하고 SK가 합의를 하기로 했다라는 정보를 받아가지고 왔었어요. 지난주 초? 네.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때쯤 왔는데 굉장히 최상위 레벨에서만 오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취재하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취재의 걸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이게 기사라는 게 들었다고 바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크로스체크를 좀 하거나 아니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그냥 지르기에 좀 너무 부담스러운 내용이어서 이게 합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압력이 좀 있었던 걸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미국 정부 관련한 얘기고 또 하나는 폭스바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지금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4년, 2년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네 어떤 개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 폭스바겐 입장에서 그러니까 LG도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물건 납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SK는 미국에서 납품을 하는데 폭스바겐의 LG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을 둘이 싸운 거예요.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SK한테 야 니네 지금 뭐야 니네 개발하기로 하고서 우리한테 이거 납품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야 라고 SK한테 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공장이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는데 양쪽에 납품하는 게 LG랑 SK가 다 납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LG는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SK는 납품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LG 쪽에도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LG 쪽으로도 굉장히 압박을 한 거예요. SK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비즈니스 너네랑 앞으로 못한다. 빨리 합의해라. 그래갖고 너네 우리한테 만약에 타격 주면 그 다음에 비즈니스 관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이 좀 있었다고 해요. 불리한 상황이네요 그거는. 그렇죠. 사실 LG는 이겼는데 그러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 둘이 싸우다가 만약에 SK 거 잘 못 받는 것도 문제인데 LG가 끝까지 밀어붙여서 SK가 비즈니스를 안 한다고 해버리거나 이러면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지금의 개발 계획이 다 틀어지고 미국의 진출 계획들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쪽의 압력들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좀 되는 분위기로 가나 보다라고 해서 와치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또 막 분리막 특허 소송 또 SK가 이겼거든요. 그런 소식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만에 다 이겼다. 그리고 또 LG에서는 다급함과 초조함이 반영된 대응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서 이렇게 미국 정부 상대로 협박을 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둘이 막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됐습니다라고 보도를 할 수 없었던 이 주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자체를 매각한다는 정보가 또 들어왔었어요. SK가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아예 접는다는 쪽인데 내용이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수익금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부품 자체가 조지아 공장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3조짜리 조지아 공장을 그냥 놀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3조 이상 4조 이렇게 합의금을 주게 되면 그동안 버는 돈 앞으로 벌 거라고 자신들이 예상하고 있는 돈을 거의 한 푼도 못 버는 셈이 돼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럼 앞으로 5년 10년 돈 한 푼도 못 벌 사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그 매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럼 국내 업체는 좀 매각을 할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중국에 있는 특정 업체한테 매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던 거예요. 중국에?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매각 검토를 한다라고 기사를 쓰자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산업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산업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lsk가 배터리 사업을 중국에 매각한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었어요. 물론 매각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산업부 입장을 취재하는 게 맞는데 이게 일단 저희도 좀 취재하는 입장에서 뭔가 좀 그래도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좀 사전에 견제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어요. sk가 중국에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산업부에다가 취재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동안 r&d 지원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부 돈 받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중국에 매각을 하게 되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안 해주겠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좀 했어요. 산업부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갑자기 산업부가 생뚱맞게 보도를 보시는 분들은 좀 그랬겠죠. 왜 생뚱맞게 갑자기 산업부가 등장해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 앞단에는 매각 검토 얘기가 좀 있어서 그 얘기를 보도를 함으로써 야 니네 뭐 팔아 라는 시그널을 좀 주고 싶었던 건데 그때 폭스바겐에 이어서 현대차도 배터리 자체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sk이노베이션 고의 쪽에서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정도가 아니고 sk, 주 sk 정도의 탑레벨에서 그런 검토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매각 검토? 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타진도 해봤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했을 때 요새 그 sk그룹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새 sk그룹 돈 안 된다 싶으면 다 팔아버리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배터리 사업을 파냐.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의 정유산업 어떤 sk그룹의 모태가 됐던 정유사업을 어떻게 파냐. 이런 얘기들 그냥 상상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요새 sk그룹이 거의 팔면 다 파는 분위기입니다. 토신반도체 뭐 이런 거 빼고 다 파는 분위기라. 투자사죠. 투자사 요즘에. 투자사. 이게 sk그룹이 말하는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건데 이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배터리 얘기하고 시간 남으면 파이낸셜 스토리 얘기 잠깐 드릴게요. 그럼 이제 누가 역할을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잘되고 나면 부모가 많아요. 안 되면 거의 다 고아가 됩니다. 뭔가 좀 비즈니스가 안 되면 내가 한 거 없다. 다들 얘기하고. 잘되면. 일단 내가 이거 키웠잖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일단 외신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어떤 합의의 최종 승자를 바이든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미국 일이라 좀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문제라고 좀 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이게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해서 sk가 조지화 공장은 문을 닫았다. 그럼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들도 한 3천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트리거 마지막 도장을 찍은 게 거부권 행사를 안 한 바이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sk보다 바이든이 더 미운 거예요. 거부권 행사해줬으면 우리 일자리 있는데 결국 당신이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조지화주가 원래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손을 들어줬어요. 이번 대선에. 그리고 이게 상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2명을 다 당선을 시켜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50대 51로 똑같은 상황에서 부통령이 민주당이라 이번에 블루웨이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지화가 민주당 상원 2명을 다 밀어준 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3천 명 일자리 날아가는 의사결정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 조지화주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거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한 것도 아닌데 지들끼리 싸우다 본인이 욕먹게 생긴 거잖아요. 주간 선거 뭐 필패지 뭐. 그러니까. 그리고서 LG가 SK 나가면 그 공장 자체들이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사실 SK 쪽에서 했던 얘기는 너네 LG는 이거 못한다. 결국은 중국 공장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와서 인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조지화주 입장에서는 공장이 돌아가기만 하면 일자리 문제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제조 관련해서 배터리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첨단 분야를 미국 국내로 땡겨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중국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중국 공장을 미국에 만드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큰 틀하고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러면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뭐가 걸리냐면 지금 중국을 상대로 멱살 잡고 제일 세게 시비 걸고 있는 게 지적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해가지고 너네가 지금 전 세계에 폐를 끼치고 있다고 해서 중국을 들들들들 볶고 있는데 그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업체에 손을 들어주는 게 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죠. 대의에 안 맞지. 대의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바이든 대통령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아픈 상황이었는데 그랬는데 이게 알아서 해결을 하니까 알아서 해결을 한 거예요? 아니면 해결하라고 압박을 한 거예요? 해결을 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자신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니까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지키고 전기차 공급망을 안정화시킨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아주 큰 골칫거리가 제거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쨌든 모든 사람이 해피해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부도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었고 여기에 또 광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격을 줘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정세균 총리가 전에 한 번 했었죠? 네. 두 번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좀 욕을 먹은 경향도 좀 있거든요. 남의 기업들 싸우는데 왜 총리가 안 알아서 편들어주냐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정세균 총리의 공식 브리핑에서 되게 말도 되게 세게 했어요. 두 기업이 백악관을 향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부분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격이 된다. 내가 남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정세균 총리도 좀 세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잘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면서 이런 역할들을 했고 양쪽에서도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뉘앙스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배터리 사업 성장과 미국 시장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게 조지아 공장의 가동과 건설에 박차를 기해서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발전에 맞춰 추가 투자와 협력 확대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 우리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언급들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미국 정부의 역할이 좀... 그거 말고 LG와 SK 내부에서는 이런 수도 있고 됐다 이제 우리 이제 살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잡히냐 이거지. 분위기는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탑레벨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였고 대충 가이드는 대충 보였어요. 이 정도에서 합의가 될 거라는 거. 그런데 여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럼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떠냐면 내부는 거의 그로기 상태예요. 그로기? 네. 그냥 탑레벨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비즈니스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딱 결정이 되면 누가 이겼냐 졌느냐에 대한 판단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되면 이 정도로 될 건데 될 거냐 말 거냐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풀리면서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어제 들었던 얘기도 이제 출근해야 되겠다. 일요일이지만 우리가 출근해야 되겠다. 그동안 의사결정 미뤄뒀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무적 그 내부적에서는 오케이 이제 우리 비즈니스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양쪽 모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네. 그리고 이제 소송건들은 앞으로도 소송들 많이 걸린 거 있는데 이거 다 취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소송이 이렇게 많지만 영업비밀 침해권. 그때 폭스바겐 수출전에서 촉발된 영업비밀 침해권 한 건이 모든 소송의 원조가 됐기 때문에 이것만 풀리면 다 풀릴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번 건이 풀림으로써 지금 국내외로 걸려있는 수십 건의 소송들이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송 리스크는 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2조 원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작년에 단기 순 손실이 4,500억이에요. 그리고 배터리는 아직 돈을 못 벌고 1분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게 2,000억입니다.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한 10분기 정도의 이익을 한 번에 받는 거니까 이게 2조가 작은 돈도 아니고 ITC 소송권을 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퀄컴대 애플 그때 5조 나온 거 이후에는 거의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세기의 소송이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지난번에 이 소송이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영업기밀이든 특허든 침해하면 몇조 원은 물어줄 생각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이후에 우리나라 배터리 사업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적인 측면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2월까지 판매량을 보면 CATL이 1위인데 점유율이 무려 31.7%예요. 단일 업체 하나가. 그런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하면 전년의 17.3%였습니다. 뭐 따블렀어요? 거의 따블렀어요. 1년 만에? 네.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좀 안 좋았던 거를 감안하더라도 CATL의 점유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은 2위인데 26%에서 19%로 점유율이 줄었어요. BYD가 4위인데 2.8에서 7%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배터리 속도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 흐름 중에 하나가 배터리의 브랜드와 표준화가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권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유율 늘리는 것도 점유율 늘리는 건데 표준 싸움을 하고 있어요. 표준 싸움에서 밀리면 아예 그 비즈니스에 못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배터리 회사들 유럽에다 짓는다고 난리치고 있고 중국 배터리 회사들 CATL만 하더라도 지금 케파를 3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지금 한 3조 정도를 장비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지금보다 3배를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둘이 싸우는 동안 엄청나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자기네 표준 만든다고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속도를 잘 못 따라가고 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부분에서 이게 사실 저는 양쪽 다 비판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LG하고 SK하고. SK 같은 경우에 솔직히 지금까지 연구개발비 많이 안 쓴 건 사실이에요. LG에 비해서? LG에 비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배터리 회사를 비교를 해보더라도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LG가 3천억, 삼성이 4,200억 연구개발비 투자할 때 SK이노베이션 1,600억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4천억, 5천억씩 LG하고 삼성하고 계속 투자할 때 SK는 한 1,300억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케파 투자 같은 경우도 LG가 3조할 때 1조하고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SK가 가지고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를 비롯한 SK의 어떤 문화 중에 하나가 선행 개발 투자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려서 비용 대비 이익을 많이 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SK가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장기적인 게임으로 가서 표준을 잡고 차세대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서 SK가 굉장히 딸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LG하고 SK의 소송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런 식의 비즈니스 방식, SK가 추구했던 이런 식의 비즈니스 방식의 어떤 약점을 공격당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오랫동안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들을 영입해오고 필요한 기술을 사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큰 패권 싸움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셀투팩같이 지급해 있는 배터리 방식이 아니라 차에다 배터리를 그냥 때려받는 방식이거나 이런 것들로 가게 되면 굉장히 선행기술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SK가 잘해낼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회의적인 게 있는 거고 LG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방식에서 반성을 안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 측면에서 잘 대응 못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하는 회사들이 신규 진입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특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새로 진입하는 애들한테 특허 가지고 12월에서 돈 받아내는 방식이 과거에도 많이 이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그럼 LG가 지금 얼마나 연구개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의문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도 그 ESS 있잖아요. 발전소에 있는 ESS 불란거. 그게 예전에 제대로 정리가 돼서 이게 사재의 원인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우리가 이렇게 화재가 안 나는 배터리를 좀 더 만들겠습니다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약간 덮으려고 했었고 국내적인 이슈로 만들려고 했었고 지금도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 맞나? 일단 최근 한 달 동안 ESS 화재 사건이 전국에 두 건 정도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사들 찾아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LG라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화재의 사건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이 부분들을 고쳐서 뭔가를 해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공정을 바꾸기가 좀 어렵다는 건 알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런데 큰 싸움 생겨나기 전에 이렇게 화재 사건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되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이상한 성명이 하나 있었는데 LG 고객 모임인가? 안 보이는 모임인데 그 모임이 갑자기 미국 정부에다가 서한을 보낸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별로 영향력은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LG 배터리 고객인데 SK에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서한을 보냈었어요. 미국 정부에다가.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사실 그때 ESS 사업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국 내에서 그 배터리 고객들에 대한 화재 사건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ESS를 하던 분들의 비즈니스가 거의 다 망가져 있어요. 이게 거의 여기들은 다 개별 개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작게 작게 있는 회사들이라.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냥 뭔가 조금 추가적으로 뭔가를 덧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비즈니스가 다 망가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어떤 ESS 일반 고객 상대로도 화재가 나고 있죠. 혼화전기차도 화재가 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투명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설사 우리보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캐파를 늘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SK가 2조를 주는데 1조는 현금 지급이 1조는 로열티인데 그것도 미국에서 1조 되는 때까지니까 사실 그 로열티 지급은 스프레드 아웃돼서 제가 볼 때도 캐시플로우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돈 벌어주는 거잖아요. 네. 벌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조면 유상증자 안 해도 됩니까? 지금 관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자 관점에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저기 분리막 회사 자회사 하나 있거든요. 매각? 네. 상장. 상장. 그리고 종합 파악. 종합 파악 매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SK가 요새 뭐 팔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 기자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파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야구단도 팔았죠. 야구단. 야구단도 팔고. 제가 정유매각 검토 사건이 있어서 취재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알만한 사람한테 정유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SK의 모체잖아요. 석유공사를 사왔던 거니까. 무공. 그래가지고 이거 좀 큰 건인 것 같은데 이거 맞아요라고 검토하고 있는 거 맞아요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반응은 어땠냐면 그거 맨날 검토하는 건데 뭘 새삼스럽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항상 매각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외국에다 매각하는 거는 정유사업은 기간산업이라 못 팔게 하는 게 있고 국내 업체들은 이미 정유산업이 약간 성숙산업에서 꺾이고 있는데 캐파를 더 사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언제든지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 1조 정도 조달하는 거는 이래저래 매각하면서 조달을 하려고 할 거예요. 굳이 증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왕 매각하는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SK그룹의 어떤 파이낸셜 스토리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SK, 주 SK의 시가총액이 지금 18조 원이거든요. 지주회사죠. 숫자 좀 보세요. 18조 원. 5년 내에 140조 원을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주가 10배 올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10배 올리겠다고. 5년 안에 주가 10배 올리겠다는 건데 그 방식이 뭐냐면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 디지털 4대 핵심 포트폴리오로 투자사 형태로 변화가 가는 건데 이게 주가를 올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적을 올리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멀티플을 올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멀티플을 올리려면 자기들의 어떤 비즈니스에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요. 레벨업을 하지 않고 멀티플을 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멀티플이 떨어지는 걸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K 포트폴리오에 있는 여러 SK가 거의 계열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뭔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가스하는 회사도 있고 가스 발전하는 회사, 가스 운송하는 회사, 가스를 가지고 사오는 회사 되게 많아요. 통신하면 통신장비 설치하는 회사부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티플을 올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생겨난 돈을 가지고 또 멀티플을 올리려면 멀티플이 높은 기업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5년간 46조 원 정도의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는 거예요. 매각을 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조달을 해서 멀티플이 좋은 걸로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건데 그럼 거기서 1조를 조달하는 게 좀 어떻게 어렵겠냐, 쉽겠냐 이런 얘기는 사실 SK이노베이션의 몸집을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유상증자를 해야 될 정도로 힘들... 모르죠. 또 자금 조달 방식은 제가 괜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떤 자회사 매각 정도를 통해서 1조 원 정도 조달하는 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SK가 가고 있는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은 약간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멀티플이 있는 쪽을 하고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경영의 유연성, 어떤 시대 변화에 따른 경영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그렇게 아까 배터리 같은 기술 산업들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선행 개발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보죠. 오늘 SK와 LG 배터리 분쟁의 앞뒤 이야기, 옆얘기까지 우리 워니스테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상세한 설명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는 내용을 확인 Alejandro